안녕하세요 모델 박민혁입니다 지금 여기 백스테이지인데요 그 모델들이 많은 가방들을 갖고 다니는데 그 가방들... 가방의 속이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? 지금부터 그 가방들을 보러 가시겠습니다 가방의 속이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? 들어가기요? 보여줄 수 있어요? 누구예요? 별로 들어갈 게 없어요 가방에? 혹시 그냥 잠깐 보일 수 있을까요? 잠시만요 괜찮아요 운동복이랑 운동복이랑 뭐하지? 저는 간단한데 그냥 일단 카메라 카메라 이게 백스테이지 모습 찍을 수 있게 카메라랑요 제가 요새 이거 신상인데 디자인 선생님한테 선물 받은 거거든요 또 뭐가 있는데? 아침에 싸운 과일이랑요 간단히 메이크업 할 수 있는 도구 아이라이너, 눈썹 그리는 거나 컨실러 이게 에너지 오일 세럼이라고 오일은 원래 무겁잖아요 근데 이거는 언제 어디서든 가볍고 쉽게 바를 수 있는 환절기 저의 이 나이템입니다 두유 보조배터리 다른 거야? 버스카드? 신용카드? 이거는 꼭 챙기고 다녀요 가열이라서 안에 보면 다 적어두거든요 꼭 있어야 돼요 핸드폰에도 제가 스케줄을 안 적어서 여기에만 적나봐요 여기에만 적나봐요 교통카드는 안 들고 다니시나요? 네, 교통카드는 주머니에 ㅋㅋㅋㅋㅋ 공개하세요 가방을 안 갖고 와서 주머니에 다 넣어다니세요? 네 평소에 뭐 넣어다니세요? 그냥 핸드폰이랑 지갑? 이어폰 같은 거? 가방 필요 없겠네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걸 싫어해서 잘 안 들고 다녀요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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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